아홉 번째 사례는 고양시 덕양구 사례가 지금 소개됐는데 지금 얼마나 투표가 지금 엉망진창 이었는지 이게 표 조작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개표 현장의 관내 투표함에 관외 투표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세상에. 관외 투표 봉투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는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버젓이 바구니에 쏟아보니까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는 서로 개통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날 기회가 없죠 네. 투표함을 아예 그냥 풀리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내함에 관외 투표 이렇게 우편 봉투가 들어갈 적이 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집어넣다 보니까 집어넣는데 이런 개념이 없는 개념이 없는 작업자가 관내함인지 관외함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집어넣기에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결과를 빚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게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까? 네. 이 관외 투표지도 투표지니까 유효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관위는 실제로는 부정한 투표지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든 부정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다 유효표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미 투표하고 왔으면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표지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선관위가 범죄 조직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아주 극악한 사악한 범죄 조직이네요. 이 정도가 되면. 네. 중앙선관위와 선관위에는 투표를 맡기면 안 됩니다. 투표를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집단이고 기관입니다. 이미 해체하고 지금 중앙선관위에 해체하고 읍면동의 선거 사물을 전부 이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오그노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정치인들이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은 우리가 축하하고 진짜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되지만 선거 계획 제대로 된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자식들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개판 상태를 누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관내 사전투표함에 관내 사전투표가 있는 것도 유효표를 처리할 정도가 됐으니 결국은 투입하는 과정에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열 번째 사례가 송파구 선관이 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이번에는 또 관외 투표 그러니까 이게 관외 이거 잘못 썼네요. 관외 투표함에 관외 투표함에 네. 관외 투표함에 거소투표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 거소투표 봉투가 있었는데 거소투표하고 관외 투표가 전혀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 관외 투표를 해서 우체국에 가져다 줬는데요. 첫날 4일날 우체국으로 전부 가지 않습니까 송파 우체국으로 그런데 송파 우체국이 보니까 그 안에 분류하다 보니까 거소투표 봉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송파구 선관위에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 사진은 되돌려주고 있는 사진. 그걸 찍으려고 하니까 찍지 마라. 분명히 이 부분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관외 투표에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조작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선관위가 다른 외부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이런 속사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4.15 총선에 비해서 관외 사전 투표 우편 투표 조작이 조금 이렇게 조금 덜 빈번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의 창의 김재홍 대표가 송파구 사례 특정 사례입니다마는 의외로 우편 투표에서 조작을 조금 조심스럽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전국 선거고 단일 선거이기 때문에 굳이 관외 투표를 활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관외 투표가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저번처럼 전산 추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외 투표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외 투표 우편물을 우체국이라고 하는 제3자가 세기 때문에 그런 표차가 생겨나면 이번에도 또 생겨나면 이번에는 추적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관외 사전과 그리고 당일 투표를 노렸는데요. 결국 당일 투표를 노리다 보니까 부지기수로 이미 투표한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1인 2표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관외 사전 투표 일명 우편 투표는 지난번에 박주연 변호사나 이런 분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이 돼서 깨씨 낌씨 끙씨 별씨가 다 나왔으니까 위험 부담이 상당히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겠네요. 지금 1% 차이지 않습니까 당락이요. 1% 차이인데 결국은 이런 관외 투표 이런 데서 제약상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투표에도 우리 많은 시민들이 창관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맨 눈으로 새고 있고요. 굉장히 새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숫자를 부풀리더라도 터분이 없이 부풀릴 수 없다 보니까 프로태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부풀리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소위 선거꾼들 민주당 측에 속하는 그런 이근영 씨를 비롯한 선거꾼들이 좀 더 과감하게 그렇게 표를 집어넣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동안 4.15 부정선거 이후에 집요한 그런 추적 작업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각성했고 또 선거 감시를 위한 그런 시민사회단체나 투표 참관인들이 이렇게 파송됐든 파견됐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활동 영역의 제약 같은 것을 제공했던 부분이 이번에 3구 대선의 특징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두말할 나위 없이 이번 대선 승리는 저는 우리 애국시민들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그야말로 몸을 던졌죠. 지난 4.15 총선 때 4.7 재보궐선거 때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참여했던 지역에서는 사전투표가 상당히 현저하게 내려갔고요. 심지어 순천지역 같은 경우는 관외투표가 무려 15%나 다운이 됐습니다. 참관인을 법정 소송을 해가면서 참관인을 보냈더니만 그 지역만 15% 이상 관외투표율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분명히 저희가 참관을 광범위하게 많이 할수록 결국은 감시의 눈에 비싼 수 없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조작이 떨어지면 결국은 저희가 우리가 감시함에도 불구하고 더 조작표를 더 많이 넣어버리면 우리가 폐기배하겠죠. 그러나 저희가 광범위하게 어쨌든 많은 애국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하루 종일 화장실도 가지 않고 새는 그 투지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승리는 자유 애국시민들의 분투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근호 후보님 말씀 좀 들으니까 좀 서글프기도 하지만 한국 역사에서 항상 그런 전란 같은 게 터지게 되면 지도청들은 대부분 먼저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민초들이 결국 마지막에 찍히는데 그게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인데 이번에도 그냥 그런 정당들이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부정성을 상당 부분 방어를 한 건데 참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사례가 11번 대전 관내는 또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기 대전 관내 투표함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관내 사전 투표가 봉투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원래 투표함이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러면 투표함을 개봉하면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함에 뭔가를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결국은 이런 오류들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대전 여러 지역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발각된 것이 이 정도다 이 부분인 거죠. 네. 이런 오류들이죠. 오류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난 4.15 총선 때도 화살표 스티커 투표지를 스티커가 붙어있는 투표지를 복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지에 스티커는 없고 스티커 모양이 붙어있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 자들이 아주 복사를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투표지를 인쇄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체크를 못한 거죠. 스티커가 붙어있는 투표지의 모양을 복사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드린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런 원칙은 결국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위령투표자 수를 만들고 그것을 그냥 실물투표지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산적으로 전산위조투표자 수에 방문을 한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투표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일련의 그런 사건들에서 발생한 그런 증거들입니다. 자 그럼 열두 번째는 성동구 성관위에서 투표함 서명은 이거는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투표가 표가 어떻게 삽입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창관인의 숫자와 사전투표록의 차이 전산에서 출력되는 그 숫자의 차이가 어떻게 메워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렇게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서울 성동구 성관위의 투표함 서명이 1일차도 3명이었고 2일차도 3명이었는데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이름이? 그런데 같은 이름인데 사인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첫날은 심지어 한 사람이 사인했다고 이미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창관인이 보고 보는 하에서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이걸 보면 결국은 투표함 전체를 열고 다시 뭔가를 작업을 한 다음에 닫으면서 이렇게 가짜 서명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오전 창관인이 가고 나면 오후 창관인이 들어올 때 이 투표 봉인지가 훼손이 됐다 그런데 훼손될 이유가 없습니다. 투표하면 가만히 놔두고 오전 오후 이렇게 투표하는데 아니 오전이 끝났다고 해서 오후에 이렇게 훼손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후에 훼손이 돼서 오후 창관이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이 서명하고 다시 붙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 사전투표 둘째 날도 이 앞에 서명과 뒤에 서명이 완전히 다른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있는 이거는 한 사람이 다 서명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다 서명을 하고 그걸 한 사람이 서명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야기를 했는데 투표로 기록을 안 하죠. 정말 참 나쁜 놈들이네. 그리고 만일에 이게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가짜 투표 창관이 서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난 4.15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어차피 서명 가지고는 이렇게 법원 가지고 가서 이름 삭자 가지고는 개판이네.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티커는 떼는 것이 떼고 다시 써 이렇게 그냥 이름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보고 계시는데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네요. 선거법도 개정을 해야 되지만 이게 완전히 그냥 괴물이네 괴물요. 조포관 참 말씀하시죠. 네. 지금 필체 감정이라는 게 적어도 몇백 자가 있어야 필체 감정이 됩니다. 이름 세자 가지고는 필체 감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거 무효 사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투면 이름 세자 가지고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아예 선관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아예 대놓고 떼고 쓰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함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훼손된 상태를 전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 거네요. 아니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냥 마구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훼손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투표함이 잘 보관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6번이 또 투표지 봉인지 훼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네. 13번입니다. 13번. 네. 13번. 네. 노원구 선관위도 투표한 봉인지가 훼손이 되는데요. 아주 너저분하게 봉인지가 훼손됩니다. 자. 그게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뭐 참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이네요. 네. 이게 뭡니까 지금 27번하고 28번은 지금 28번 페이지를 보시면요. 28번은 네. 28쪽을 보시면 여기 투표관리관 여기 보면 핀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핀요. 뺄 수 있는 핀요. 이쪽 부분을 노린 거죠. 뺀 거죠. 빼고 이미 빼내고 다시 열고 다시 붙이고 이 스티커가 다시 붙여도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표가 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시 뗐다 붙여보면 아무런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점검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것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그러니까 투표함 플라스틱함이 당일 투표니까 이렇게 표가 나는데 이 자루형 자루형 투표함은 플라스틱과 자루지 않습니까 그거는 찢어서 그냥 넣기 때문에 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렇게 근거가 보이는데 그리고 투표함을 옮기는데 이렇게 험악하게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투표의 봉인지만 이렇게 험악하게 변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14번째가 번호표부터는 투표지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것도 이제 당일 투표에 다급해 이번에 선거 특징을 보면 사전투표 때 충분히 부풀려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갖다가 한 5% 이상 더 이렇게 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사전투표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당일 투표에 더 넣어야 될 필요성이 마구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편없는 다급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이번에 이근영 씨도 상당히 이제 전문가지만 결국은 이제 원숭이도 결국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네. 1% 차이로 이렇게 더 집어넣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가 모자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급하게 당일 투표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련번호도 떼지 못하는 그럼 이번에 이제 사전투표를 먼저 깐 것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네. 그런 사전투표를 이제 깐 것 자체도 도움이 됐고요. 결국은 당일 투표에서 추가적으로 상당히 집어넣으려고 하는 노력이 곳곳에 보였지 않습니까 유령인이 그냥 실제 도망도 가고 막 이렇게 앞서서 아침 일찍 와서 투표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사람들이 실제 투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표가 나온다는 다급하게 움직였구나. 다급하게 집어넣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당일 투표. 31번에는 이거 원래 절치선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남아있는 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아니 절치선을 떼 가지고 함에다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절치한 일련번호는 따로 함으로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 떼고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작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제대로 일련번호는 떼지 못하고 이렇게 제공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당일 투표소에 가면 당연하게 절치선을 소중하게 자른 다음에 그것을 다 넣고 그걸 또 투표자도 보지 않습니까 투표인도 그거를 보는데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다급하게 이제 사전투표 작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당일 투표에 쑤셔 넣는 작업들이 이게 또 3구 대선과 4.15 총선 사이에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선관위는 계속해서 선거사무원의 실수라고 주장할 겁니다. 실수로 떼지 않고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그러나 이 선거사무원들은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저 떼고 제공하는 작업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실수로 이렇게 32번에 있는 거는 우편투표 집계전 이게 기호 1번 이거는 어떤 것을 뜻합니까 이게 지금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거기서 선거인 날 투표 이재명 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이상한 표는 다 1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번은 1번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이렇게 범인이 누구냐 했을 때 전부 1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 33번은 이재명 후보의 표고 그 다음 밑에 절치선 뒤 또 찢어지지 않았네요. 네. 그거 같은 표입니다. 같은 표. 같은 사진입니다. 그냥 바로 붙어있구나. 급하기는 급했던 모양이네. 그래서 붙어있으니까 이제 개표소에서는 절치선을 뗀 거죠. 강제로요. 참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성경의 하만이라는 그런 아마 사악한 자가 있는 모양인데 사악한 자를 이렇게 참 잡아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이천시 부발 개표장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이제 관의 사전투표함에 봉인지가 아예 뜯어진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봉인지가 아예 뜯어진 상태로 들어와서 사실은 이렇게 부발 창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봉인지가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걸레가 된 상태로 관의 사전투표함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변명이 관의 사전투표함에 이렇게 뜯었다 붙였다 한다고 이렇게 아예 말을 했습니다. 그 말까지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투표함을 아예 뜯었다 붙였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이렇게 천정적스럽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훼손이 되어 있었냐 이러니까 원래 이렇게 투표함을 뜯었다 붙였다 한다는 거죠. 봉인지를. 봉인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이 서울시 성북구 개표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개표함을 투표함을 열었더니 안에 일련번호가 있는 어떤 쪽지가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요. 가만히 계시죠. 아 이게 참 그럼 이게 무슨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투표함에다가 안에다가 안에다 작업을 하고 있었죠. 일괄 작업을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전투표입니까? 네. 지금 이게 투표함이고요. 투표함 안쪽에 하여튼 일련번호를 이렇게 새겨놓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원래 투표함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또 투표함을 투표 시작하기 전에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투표함에 무결성이 없다는 거죠. 선거 조작위원이네. 선거 조작위원이네. 선거가 참 이렇게 망쳤으냐. 이 죄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선거사범은 그야말로 국사범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주도하면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자꾸 이렇게 실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수하면 이렇게 자꾸 이런 것을 실수라고 한다면 선관위에다가 선거사무를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 거죠. 세금을 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인천개양사례는 이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표지를 이제 뻔뻔스러운 거죠. 지금 뻔뻔스러운데 아예 봉인지가 떨어지니까 원래는 또 억지로라도 붙였지 않습니까? 뭐 걸레가 되든 어쨌든 다시 붙였습니다. 봉인지가 없어. 아예 봉인지가 뻔뻔하게 떨어지니까 그냥 떼버린 거죠. 그냥 떼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상태대로 개표하면 온 겁니까? 네. 이 상태로 들어온 거죠. 이 상태로 들어와서. 세상에. 아예 한 번 열었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자인하고 있는 거죠. 자수하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뻔뻔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수했다. 이런 투표하면 사실은 개표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봉인지가 훼손되고 이미 무결성이 훼손돼 버렸기 때문에. 정규진 씨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부실관리다. 네. 그게 똑같은 이야기네요. 원래는 이 개표소의 지역선관위가 국민의힘 포함해서 민주당 이런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투표하면 배제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 투표하면 지금 무결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개표 배제가 돼야 되는데 전부 무효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기효표를 처리해야겠구나. 네. 무효표 처리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투표 선관위 위원들이 국민의힘 포함입니다. 개표를 의결해 버립니다. 개함을 의결해 버립니다. 참 개판이네. 참관인의 주장을 묵살해 버립니다. 뭐 국민들이야 개돼지로 여길 테니까. 네. 그 뭐 선관위가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참관인들 다루는 태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개, 돼지, 염소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렇게 고압적으로 그 고압적으로 한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네. 여기서 저는 제일 심각한 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당목, 야당목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선관위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역 조명한 사람 이렇게 추천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야당이면 적어도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고 엄청나게 부패한 놈들이죠. 개표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단 한 건도 개표 배제하지 않습니다. 뭐 봉인지가 훼손됐든 봉인지가 없든 아무 각이 없습니다. 이번에 윤 후보가 부정선거 문제 입을 옆에 측근들 조언을 받아들여서 입을 닫고 이렇게 하면 강하게 저항해야 되죠. 국민들이. 그거는 뭐 내가 볼 때는 더 격렬하게 아마 저항을 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윤 후보가 어떻게 선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켜봐야겠죠. 저는 이번 대선은 절반의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반의 승리고요. 아직도 절반은 우리 선거 무결성의 문제, 선거 정의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 아직도 저희는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이 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보니까 이거는 경기 남양조 사례를 또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겠습니까? 이 투표함에 투표지만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도 서류 총기가 발견되어서 촬영을 하려니까 촬영을 방해하고요. 그 서류 뭉치를 가지고 회의하겠다고 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수행한 정거네요. 이 당당하다면 그 서류 뭉치가 뭐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원래 남양주가 지만번에도 문제가 많았던 데지 않습니까? 네. 심각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표함에 실수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 얼마나 다급하게 작업을 했으면 서류 종이를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일까지 발생하는 거 보면 심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보시죠. 인천 연수굴 송도는 참 민경욱 기원 지역으로서 아주 널리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이거는 송도 6동이 아니고 일장기는 송도 6동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송도 3동이네요. 이거는 또 뭐죠? 이 송도 3동에서 모형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투표함에서요. 이 모형 투표지는 원래 실제로 모형 투표지를 뽑고 아니면 파손된 투표지는 별도 봉투에 담겨야 돼 있습니다. 별도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투표함에 들어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접어서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형 투표지를 누군가가 주고 모형 투표지가 찍혀있는 걸 보고 찍었다는 이야기인데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저런 모형을 보고 일을 철지하지 않고 거기다 도장을 이것도 1번을 찍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돼 있겠습니까? 배출입 사전 투표지를 누가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살표 투표지 배출입 투표지 모형 투표지 하여튼 종류별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모형 투표지가 등장했구나. 그냥 제3의 장소에서 그냥 다 급하게 인쇄하고 출력해 가지고 쓸어 담아 가지고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것이 체킹이 안 돼서 집어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20번째는 서울 송파인데 이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 개표 사례는 참 어이가 없는데요. 5표 묶음이 그냥 전부 1번 찍은 투표지 이렇게 보이는데 아예 그냥 5표가 한 번에 접혀 있습니다. 한 번에 접혀 있는데 이번 당일 선거 본투표에서 굉장히 다급한 사정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지금 뭔가 진짜 급했네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5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집어넣었겠냐. 어김없는 이재명 후보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접었는데 타필이면 다 같은 위치로 접었다. 결정적이네. 그리고 투표하면서 쏟아놨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한 번에 접혀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개표장에서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고 그냥 기가 찼겠네요. 혀를 찰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런 것을 보고도 여전히 중앙선관위 선관위에 투표를 받게, 선거를 맡긴다면 이것은 그냥 도죽놈에게 계속 도죽질하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당선자 첫 모임에서 화합, 통합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화합, 통합이라는 미명 하에서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해야 될 부분을 무시하게 되면 그건 국민들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본인이 또 살아온 인생하고 다를 바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국민들이 해결해 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쇠가 빠지 이래가 세금 내는데 이렇게 선거를 관리한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고 난 참 진짜 육두문자가 나오면 참는다고 참. 선관위가 또 이것도 변명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코로나 확진자 투표인데 한 장 한 장 받아서 귀찮아서 한 번에 접어서 넣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봉투는 다 한 장씩 받아가지고 실제로 봉투에 한 장씩 넣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접었다. 이게 그러면 기표 상태를 다 봤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자기들이 기표 하나씩 그러면 봉투에 넣어서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접어서 넣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굳이 변명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선관위가 계속 변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을 수치스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도 이제 앞에 사례와 비슷한데 이것도 설명 좀 해줬죠. 인천중구의 일렬번호를 안 뗀 투표지. 당일 선거가 얼마나 치열했으면 당일 선거 얼마나 표차가 다급했으면 보시는 것처럼 기호 1번입니다. 1번 찍은 표가 그것도 일렬번호를 떼지도 못한 채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급하게 밀어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그리고 이 한 장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건 실수라고 칩시다. 그런데 두 장을 연속해서 이렇게 이런 일렬번호도 떼지 않고 다급하게 제공한다. 이거는 막 집어넣다가 실수한 거죠. 왕창집어넣다가 실수한 거지. 이것을 굳이 이것을 그냥 실수다. 계속 실수로 하면 이건 도대체가 중앙선관위 실수는 진짜 기괴한 실수로 하는 거죠. 이번에 사무총장이 김세한 씨라는 분입니까? 저는 제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한 씨 노정희 씨 참 조혜주 역할을 이번에 김세한 씨인가 김재한 씨인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참 기가 차고 참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네. 그다음에 이제 22번째 또 세 장이 접힌 게 나왔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장이 동시에 접힌 투표지인데 이렇게 접히는 건 이제 많아가지고요.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한 번에 접어서 이렇게 넣는 모양새입니다. 한 번에 접어서 넣는 모양새인데 이것도 코로나 확진자 투표를 모아서 이렇게 접어넣었다. 모아서 모으는 것 자체도 비밀 투표가 완전히 침해됐다는. 결국 대규모로 위조 투표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거네요. 네. 접힌 모양을 보면 그냥 막 찍어가지고 그냥 모아서 그냥 쑤쳐 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굳이 이것을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3번은 의정부는 이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지금 투표록인데요. 투표록에서 지금 한 표가 남는 이런 현상인데요. 이게 투표록이 아주 남아있습니다. 투표 인원수보다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투표지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남을 수가 없는데 투표지가 남습니다. 투표지가 남습니다. 투표자 수보다 투표지수가 한 장 더 많다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남을 수 없는 걸 지금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 사전 투표 수 인원수를 늘 부풀렸다가 그 숫자에 맞춰서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열심히 세다 보면 한 천 표 정도 세다 보면 한 표 정도를 오류를 낸 거죠. 모자라면 오히려 잃어버렸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남는다는 것은 그냥 넣었다는 그냥 명백한 증거죠. 그게 투표자 수는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천 명인데 투표 수가 천 한 장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 장 정도는 실수가 있죠. 사람들이 집어넣다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건 지금 유령투표지 삽입 과정에서 잘못해서 한 장을 더 넣은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가능하겠네요. 4.15 총선 때도 많은 이런 그렇게 한 장 모자라는 것은 태반이고요. 투표가 다 잃어버린 거죠. 그냥 이 선관위의 해석은 무조건 잃어버린 겁니다. 두세 장 모자라도 다 그냥 잃어버린 거고 남으면 남는 게 이제 문제죠 실제로는. 선거인보다 더 많다 이거는 그냥 맹백한 집어넣었다는 증명이죠. 그런데 한 표가 뭐가 그렇게 대수냐 그러는데 천 표를 넣기 때문에 한 표가 더 대수냐. 엄청나게 중요한. 끝을 일을 못 맞춘 거죠. 검찰 수사가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곡소리 좀 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참 이 사람들도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